원소정 마원구청장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구청장은 마원금고에 청탁을 들어주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스마트원시티의 시공사인 큐건설 등에게서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을 다시 뽑는 건가요? 어, 구청장 임기가 쉽게 올라온 상황이라 마원구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 대리를 할 겁니다. 뭐, 어쨌거나 구세라 의장이 준 자료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의원실 책상 위에 놓아둔 마원금고 관련 비리 증거 말입니다. 의원실 책상 위에 놓아둔 마원금고 관련 비리 증거 말입니다. 아니, 저는 아닌데요? 아니, 의장 명함하고 함께 있었는데. 어, 아니... 예정은? 뭐지? 예정은? 서국명입니다. 원서 전 구청장 고발자료 제보자 조 의원님 맞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인사관령 얘기 들었다. 축하한다. 원하던 바 아니냐. 이제 방해물도 얻고 마음껏 농약 펼쳐봐. 귀한 손님이 오셔서 이만 끊어야겠다. 아이고 부부청장님 축하합니다. 다 조명덕 의원님 덕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잘 부탁해야지. 잔을 잡았으니 우리가 함께할 새 판을 짜야지.